수생식물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생식물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물 위에 둥둥 떠있는 수생식물을 지켜보고 있노라면 내가 마치 물속에서 수영을 하는 듯 더위가 사라집니다 대표적인 여름 수생식물로는 물배추, 브레옥잠, 워터코인, 개구리밥, 수련, 파피루스, 물양기비 등이 있습니다 수생식물은 대부분 물의 온도가 10도에서 20도에서 잘 자라고 추위에는 약합니다 겨울에는 하우스나 실내로 들여놓아야 여러 해를 살 수 있습니다 요아이의 이름은 워터코인인데요 화분에 심어도 잘 자라고 수경재배도 가능합니다 물과 햇빛만 있으면 무럭무럭 자라 초보자도 키우기 쉬운 식물입니다 잎의 모양이 동전을 닮았다고 해서 워터코인이라고 부릅니다 봄에 한 포트를 3,000원에 구입했는데 나눠심기를 해서 여러개로 만들었어요 아주 잘 번식한게 보여지나요? 수생식물은 가격도 저렴하고 번식도 아주아주 잘됩니다 슬원도 잘 자라고 있습니다 한 포기에 3만원씩 3포트를 구입했는데 낮에 꽃이 피고 저녁에는 꽃잎이 닫힙니다 여름 내내 꽃이 피고 지고를 계속합니다 한 송이가 폈다가 지면 다음 꽃이 또다시 피기를 반복하네요 오랫동안 예쁜 꽃을 볼 수 있어서 3만원의 가격이 아깝지가 않게 느껴집니다 파피루스 하면 고대 이집지에 종이가 떠오르죠? 파피루스 관리는 추위의 약함으로 겨울철에는 실내 창가 쪽에서 키우시는게 좋습니다 물양기비는 16도에서 30도의 반그늘에서 잘 자랍니다 번식도 잘되고 꽃도 예뻐서 기릴만한 것 같습니다 씨를 뿌리거나 꺼꼬지로 번식합니다 잎과 꽃이 아름다워 관상용으로 딱이네요 개구리밥과 물개구리밥도 번식이 잘되네요 수련이나 불의욕장, 물양기비를 사다가 물에 띄워놓으면 언제 따라왔는지 하나 둘 눈에 띄다가 언제부터인지 번식에 가속이 붙더니 물의 표면을 가득 메우네요 번식 아주 대단히 빠르네요 이 아이의 이름은 불의욕장입니다 잎자루가 공모양화로 부풀어 있으며 그 안에 공기가 들어있어 물에 잘 뜹니다 봄에 한 뿌리에 3천원씩 두 뿌리 구입했는데 지금은 번식해서 어마어마한 숫자로 불어났어요 불의욕장 꽃은 8월에서 9월에 피는데 연한 보랏빛으로 참 예뻐요 이윤님들도 수생식물 구경하시면서 더위를 잠시 잊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가격도 저렴하고 번식도 잘되고 키우기도 쉬운 수생식물 이번 여름에 한번 키워보시라고 권해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날 되세요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